어? 캔, 나 맛있고 좀 사가지고 올게요. 애들 좀 보고 있어요. 음, 맛있는 거 진짜 많네. 뭘로 먹을까? 아? 나는 초코? 아이들은 딸기로 하면 되겠지? 네, 주문하시겠어요? 초코 스무디 하나, 딸기 스무디 하나 주세요. 네, 여기 주문하신 거 나왔습니다. 아, 시원해. 어? 우리 아가 배가 고프구나? 아빠가 분유 먹여줄게. 자, 우리 아가 아빠한테 와볼래? 첼시, 토미, 멀리 가면 안 된다. 네. 아, 우리 아가. 네, 우리 아가. 네. 아, 너무 unre안했는데? 우리 아가. 우리 아가. 우리 아가. 켄, 토미는 어디 갔어요? 어?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? 방금 전까지 내 옆에 있었는데? 엄마, 울지 마세요. 토미... 도대체 토미는 어디로 간 거야? 엄마, 나 여기 있어요. 엄마, 울지 마세요. 꼬미, 어디 갔었던 거야? 엄마가 걱정했잖니. 앞으로, 혼자가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된다? 알았지? 우리아가... 놔둘 놔둘 놔 놔! 놔! 놔 놔둘 바비 엄마! 아빠가 이곤 하세요 우리 이제 집에 갈까? 네! 네! 엄마! 우리 이제 집에 가요 펜! 온전히 내가 할게요 어? 정말? 바비 고마워 그럼 수달할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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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먹,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